건축 관련 봉사활동 건축 관련 봉사활동으로 말씀을 드리면 건축학회 부회장으로 있을 당시에 건축학회와 건축가협회 그리고 건축사협회인 건축 3단체가 건축인화를 제정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건축인화를 제정 취임위원들을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년간에 걸친 국토교통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많은 난제와 어려운 과정도 많았습니다만 우리는 그 과정을 무난하게 협의 과정을 마치고 건축인활로 정부가 인정을 해서 지금까지 한 18년 이상을 정부에서 건축인들을 위해서 훈포장제도가 시행되고 있지요. 앞으로도 우리 건축가는 물론이고 건축인들의 자동성을 높일 수 있는 큰 전환점이 되겠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됩니다. 많은 건축인들과 건축가들이 이 사회에 공사하고 공헌할 수 있는 그런 자리 매경으로서의 한 큰 획을 형성했다 이렇게 사료됩니다. 3단체에 건축인화 추진위원들을 추천받은 그 대표적인 위원 중의 한 분이 현재 건축가협회의 명예회장님으로 계신 최동규 명예회장님께서를 비롯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조언과 많은 아이디어를 제공해 줌으로 말 명예와 건축인화를 잘 재정할 수 있게끔 도와주신 덕택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를 비롯해 최강규명의 회장님을 비롯해서 당시에 건축학회, 건축가협회, 건축사협회의 추진위원 여러분들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하는 바입니다. 건축학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이상은 높게 가지되, 생활은 검소하게 하라 폭넓은 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우리가 작업을 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상은 높게 설정하되 동시에 인간의 삶을 바탕으로 하는 유형적인 조형예술 분야임으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생활적인 차원에서 의식주 이거를 기본으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검소한 생활을 바탕으로 해서 건축도 접근해야 된다. 전공서적만으로 공부할 게 아니라 때로는 인문사회, 철학 등 다양한 책들을 동시에 공부하면서 시야를 넓힌 차원에서 여행을 통한 경험과 견문을 높이는 것도 필요합니다. 안도 다다오 선생은 원래는 복싱 선수였었습니다. 복싱 선수에서 여행도 좋아하셨죠. 그래서 블란서로 가서 룩골브제 작품을 섭렵하면서 건축가의 길을 걷게 됩니다. 룩골브제 제자인 유시사과 선생님은 이분 역시 여행가이면서도 특히나 등산가입니다. 그렇게 등산을 통해서 또는 여행을 통해서 그 유시사과 선생님의 제자이시고 저희 지도교수인 도르마 선생님의 경우는 원래 스키선수였습니다. 스키를 통해서 우리가 도시건축가의 과정을 걸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하려고 소망하는 많은 젊은이들 그리고 대학생들은 대학생활 중에 많은 취미활동은 물론 체력은 곧 정신력이라고 하듯이 어떤 체력 분야에 체육 분야에 혹은 그런 한 분야에서 열중하는 것도 하나의 건축의 돌파구를 형성하는 어떤 저력으로서 작용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의 차원에서 건축은 성화시키면서 다양성을 같이 병존하는 그런 폭넓은 경험을 쌓아야 된다라고 후학 여러분들에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일반 대중은 건축을 두 가지로 이해한다고 봅니다. 하나는 화이트 칼라의 영역으로써 건축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이고 두 번째로는 블루 칼라의 차원에서 건설업 분야에서의 정사하는 분들을 두고 인식을 하고 있죠. 건축학과 건축공학의 개념을 구분 없이 일반적으로 일반 시민들은 흔히 통틀어서 흔히 말하는 건축쟁이라는 영역으로 인식되고 있는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건축사의 경우는 많은 공부 과정과 건축설계는 우리의 삶과 질을 풍요롭게 하는 그런 생활의 질을 높이는 향상시키는 창조적인 개념임은 일반 대중들에게 잘 알려야 되는데 대중 역시 우리들의 건축활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의사의 경우는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직업으로 널리 알려져 있고 또는 판검사나 변호사의 영역은 우리가 약자를 위한 정의사회 구현 이라는 직업에서 변호사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의사에게 치료비를 지불한다든가 변호사비를 지불할 적에 별 불평, 불만 없이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건강과 자기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분야임으로 당연히 비용에 대한 개념은 솔선해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건축사의 경우에는 설계비에 서서 책상에 앉아서 하시는 일에 건축 설계비가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죠. 일반 대중에게 건축가의 작업 과정이 많은 예술 문화처럼 건축은 문화의 차원에서 각고의 고민과 창작의 결과에 비례해서 건축작품이 성출됨을 대중에게 많이 알려서 대중이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건축인들 자체가 그러한 노력을 많이 알리는 작업 또한 병행해야 되리라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축에 대한 인성이 좀 더 승화된 개념으로써 의사나 법률가에 못지않는 그런 영역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건축 학회나 가협회나 사회를 통해서 그런 자정의 노력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카이브에 대하여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산학이 연계해서 생각 생각 해야 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건축가 협회에서는 아카이브에 대해서 명예 건축가님들의 개인 인터뷰와 동영상 기록을 추적하고 있다면 건축학회 차원에서도 아카이브를 진행하고 있는데 학회 차원에서는 시대별 과제별로 기록을 매달 건축지에 연재하고 있죠. 두 기관이 기록에 역사적 기록물과 건축기 내 기록으로서 시대별로 정리되면서 정리되면서 즉 Y축과 X축이 건축계 발전에 어떻게 반영되어 왔는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건축분야의 어젠다로서 모색해야 된다고 하는 점은 또 하나 있습니다. 건축분야의 자격지원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개선되어야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건축 3단체가 고민해야 될 분야이기도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의사와 법조계를 살펴보면 선 자격시험을 응시하지요. 그래서 의사의 경우는 인턴 과정을 통해서 또는 우리가 법률 개통에서는 연수 과정을 통해서 선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연수 과정을 일정 기간 통과한 후에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건축사나 기도사의 경우를 보면 선 경력 과정을 거친 후에 후 자격시험에 응시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 점은 이 제도는 선후가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똑같이 대등한 관계에서 대학을 졸업했으면 자격시험에 응시를 해서 자격시험에 합격을 한 후에 연수 과정을 거친 후 자격증에 대해서 효율을 발성하도록 그렇게 한다면 자격증 소장 건축사 설계사무소 소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건축설계를 하는 사람에게는 소장도 건축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그 스텝들도 꼭 건축사의 자격증을 가져야만 소장이 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하는 관계에서 자격증을 갖고 건축사로서 또는 건축가로서의 활동 범위를 넓혀가야 되리라고 봅니다. 의사나 변호사처럼 대등한 경쟁 관계에서 건축인들 자신이 자격증을 갖고 타 분야와 어깨를 나란히 해서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히 건축가로서의 또는 건축인으로서의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 주는 게 현재 기성세대의 건축가들이 해야 할 하나의 큰 과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국내만의 경쟁이 아니라 우리가 글로벌 사회에서 세계적인 경쟁 상태를 유지하면서 우리의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면 이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또는 오래도록 연수 과정을 통해서 나중에 나이가 늘어서 시험을 보게끔 하지 말고 대학 졸업하는 과정에서 자격시험을 응시하되 후 연수 과정을 통해서 심화 과정을 통한 다음에 각자의 자격증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아젠다가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참 이 점은 우리가 국내의 경쟁 관계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환경에서 우리 건축인들이 어깨를 활짝 펴고 활동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한다는 뜻에도 그 의미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건축 3단체는 이 점에 대해서도 한번 아젠다로서의 문의가 필요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인사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건축학회를 비롯해서 가협회 건축사협회 이 3단체의 건축가 여러분들과 건축인 여러분들 모두 들에게 인사드리고자 합니다. 2024년은 청룡의 해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리고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강북히 기도드립니다. 새해는 우리 건축인들이 건축가와 건축인들이 큰 희망과 포부를 가지고 새로운 기운으로 새해 출발할 수 있는 새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건축 가협과 건축인들이 역할에 대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과정에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한 해가 되시기를 강북하게 기원 드리는 말입니다. 새해 아침에 삼가 김영하 감사 인사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